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집을 먹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은 시켜서 먹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습니다. 네, 버프라이드하고 깜빵입니다. 노랑통단 사장님이 되게 깨끗하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. 크게 말해, 크게. 잘 안되면, 업해서. 제가 제일 좋아하는, 이렇게. 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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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. 네가 있으니까 내가 못하겠잖아. 원래 이 사장님이 바리스타였거든요. 커피숍을 하다가 옆에 엔젤리너스하고 이런게 들어와서 뜬금없이 치킨집을 여셨습니다. 원래 이 사장님이 되게 깔끔하시거든요. 그래서 기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깨끗하고. 염지된 닭을 갖고 왔는데도 실제로 닭을 먹어보면 조금 덜 짭니다.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에 이 한마리를 다 먹었는데 이젠 한마리도 다 못 먹고 프라이드를 다 먹고 깜빵치킨은 남으면 뭐 다른 돼지고기나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끼를 해결합니다.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결정했습니다.